바다로와 저기와 biray야 또 같이 하자니까 오늘 급식 컨셉 죽인다 이거 완전 제삿바리인 선물이야 뭐라고 해 응? 只是 내가 이겨 허허허 지금 좋아서 좀 들었냐? 좀 들었냐? 어? 또? 또? 아, 축구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야, 윤재야. 어디 가? 진짜 안 해. 아, 이제 빨리 아직은 노래를 갈 수 없어. 우리 진짜 잘 맞춰야 돼. 예, 연습 좀 더 하고 놀거라. 귀여운 놈들. 뭐야? 화면도 많았다고? 니들 왜 뛰고 뛰었냐? 완전 살인이야, 이거. 콧바다 중간에 빠진 사람이 있었네. 사기까지 전 받은다. 근데 왜 우리가 분명히 11명이었는데? 아니, 몇 반 애들이 오라고 10명에서 뛰었다잖아. 야, 뭔 그런 소리 해. 걸리기만 해. 이제 내가 가만 안 뒀다니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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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전란이야. 전란다를 줘. 추워. 원동. 아, 자기는. 오빠, 빨리 와. кто. 오빠, 빨리 와. 내일 Rico. 나이, 랭. 나이, 랭. 나이, 랭. 나이, 랭. 나이, 랭. 나이, 랭. 나이는 랭. 나이, 랭. 아우 진짜 씨 아니 왜 이렇게 여러 번이랑 뭐? 아 진짜 말아 아우 어쨌든 그럼 아사히는 아닌 거네 그럼 그 소금 혹시 아니 아니야 아니 뭐 나가면 저기 뭐 내 자리에다가 진짜 풀어주던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죽였지마 사랑은 했어 우리가 만나 이 정도 소금 뭐야 우리 진짜 왜 저리 해 우리 진짜 왜 저리 해 뭐야 어 뭔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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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월이 세월에 대다리 내놔 뭐야... 저거밖에 안 들라 오이씨 대체 다들 어디 간 거야? 아... 다시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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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토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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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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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면 당연히 일단 헤릭 맞장이지 너만 알잖아 어? 나 이 군용 그거 혹시 들어갔나? 못봤지? 쓰리감병이? 그게 나한테서 나온 말이거든 지난 façon 땡 중